예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깊이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께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가 듣는 이가 따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좋으신 주님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돈과 투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이 있죠 그 중에 아주 지혜로운 한 인디언들의 성인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뭐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칼로 몸을 긁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쭉 서서 성인식 될 나이가 있는 애들을 옥수수밭에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옥수수밭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옥수수밭을 돌아서 다 거쳐서 나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옥수수를 딱 하나만 딸 수 있습니다 가장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좋은 옥수수가 보이니까 바로 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좀 기다려 보자 저 가다 보면 가다 보면 더 크고 좋은 옥수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좀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겠죠 뭐 어느 애들은 좀 앞에 먼저 땄다가 지나갔는데 더 큰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실망하고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뒤에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옥수수를 그냥 지나쳤는데 결국 가면 갈수록 더 작은 옥수수만 나오는 것이죠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돼가지고 안 딸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아무거나 따가지고 아주 후회하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최고의 옥수수를 따려고 노력했지만 그 옥수수밭 전체에서 자기가 딴 그 하나의 옥수수가 가장 큰 옥수수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자기가 딴 옥수수가 최고의 옥수수가 될 확률은 제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순간순간 거쳐오면서 문제는 한 번 지나친 인생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 그때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 것 아 그때 내가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아 그때 내가 저 압구정동에다 땅만 샀어도 이야 지금 주식 뭐 하는데 그때 내가 그거를 투자했으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지금 막 어디 신도시가 개발되는데 땅을 쌓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기가 딴 옥수수가 최고의 옥수수일 확률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를 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딴 옥수수가 최고의 옥수수는 분명 아니지만 내가 딴 옥수수가 내가 최선을 다해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딸려고 노력해서 딴 한번 같이 할까요? 최선의 옥수수 최선의 옥수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시기를 지날 때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물론 그 결과는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따온 최고는 아니지만 그 최선의 옥수수를 가지고 이 성인식을 통과한 그 친구들이 그 옥수수의 씨앗을 자기 집 앞에 심기 때문이죠 내가 딴 옥수수가 비록 최고의 옥수수는 아닐지라도 그 최선의 옥수수를 최고의 옥수수로 만들어가는 과정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까지의 삶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오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던 이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가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을 우리 좋으신 주님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독교인들의 의식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성도님들이 목사가 설교에서 제일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 중에 1위가 돈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1등이고요 두 번째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정치에 대한 얘기는 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기독교인 의식연구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38번 정도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려 16번 이상이 물질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이야기, 대나리온 이야기, 청직 이야기, 과수원직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늦게 온 품꾼 이야기 등 성경은 놀랍게도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약성경의 평균 10구절에 한 번씩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서에만 무려 288구절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이며 신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무려 2300구절 이상이 돈과 재정에 대한 구절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코 돈에 대한 관심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직접 돈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부끄러워하고 물질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물질을 떠나서 인생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수준 높고 고상한 메시지인 산상춘에서조차 주님은 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계약자 칼비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에 대해서 금하시지 않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예수님은 금하지 않으셨냐? 소유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소유를 금하지 않으셨다 성격 어디에도 소유를 금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기도 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인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는 예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저축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성경 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저축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6장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그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남은 음식을 다 열두 바구니, 열두 광주리에 이렇게 다 모으라고 하셨지 절대 그냥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정신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저축의 정신을 배웠고 여기서부터 배워서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했으며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책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들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캐나다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같은 개신교 중심의 나라들이 건강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한 삶의 즐거움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감사하면서 물론 과하지 않게죠 과하지 않게 주신 것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훨씬 그것보다 수준이 높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것 디모대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후위주사 이 모든 것에는 물질도 포함돼 있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결코 사유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저축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절한 한계 내에서 누리면 안 된다고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바로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물질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물질의 축적을 위하여 믿음을 악용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물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삶을 예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물질이 수단인 삶과 물질이 목적인 삶의 그 징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물질을 목적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과연 어느 순간 이 타락의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예수님이 금하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이 모이는 것 물질이 쌓이는 것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재산이 늘어가는 것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순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냐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쓸 때보다 물질이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주식값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물질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사는 것도 기쁘지만 또 내 재산이 늘어나고 물질이 쌓이는 것도 같이 기뻐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나는 그것도 기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김이라 그 두 주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십자가를 여러분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절대 둘 다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부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만큼 돌다가리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괜찮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것도 버릴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그것이 쌓이는 것도 좋잖아 돌다해 돌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뉴스에서 갑자기 무슨 벼락거지라는 말 또 그리고 안 하면 바보라는 말 어디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너무 이렇게 사는 건 돌다가리처럼 사는 게 아닐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닐까 실패자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잘못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욕심도 들고 뭐 더 좀 이렇게 그런데 자기도 관심도 가고 이럴 때마다 영화 친구의 대사를 자기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 인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저 십몇 억 저 중국에 살고 있는 저 십몇 억 중에 부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저 북한 저 아프리카 이 정도면 우리가 좀 감사하고 우리가 덜 욕심내고 주신 것 바라보고 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금하시는 것은 바로 물질에서 안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뭐 돈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착하게 돈과 물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안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돈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언뜻 들으면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자는 자기의 돈이 자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녀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푹게 믿어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도 믿지만 물질도라는 그 틈을 타고 사탄은 뱀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도 이 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기가 막힌 표현력을 갖고 뱀은 요만한 구멍이 있어도 대가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사탄을 성경은 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요만한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딱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보약 말씀 드렸잖아요 좋은 말씀은 보약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지만 보약 드셔보셨어요? 보약은 한 재를 다려 먹어도 몸에 요만큼 좋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약은요 한 모금만 마셔도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한 재를 먹고 날마다 새벽에 먹어도 요만큼 좋을까 말까 영혼 사는 것은 힘들어요 세우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사탄의 영혼의 독약은 한 모금만 마셔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말씀으로 굳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집들은 이게 다 흙집이었다는 거예요 흙집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가지고 도둑들이 아무리 담을 높이에 쌓아도 이 밑을 파기 시작하면 다 이렇게 허물어져가지고 아무리 담을 튼튼하게 싼다고 해도 이렇게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경을 조금 강의해 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봄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냐 6장 20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도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미국에서 작은 서점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파산을 하고 그 당시 옛날 뿐인데 약 10만 불의 채무를 안게 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그렇게 망하게 되고 큰 빚을 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드리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기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기의 집을 팔고 빚 정리를 다 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한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고 다 망했으면서 빚이 그렇게 많으면서 무슨 11조냐고 라는 질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빚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바로 약품 제조였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해서 백신을 만들고 이렇게 치료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바로 그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고 새로운 약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그렇게 아주 고도의 이런 높은 과학적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10의 1조를 그 다음엔 수입의 10의 2조를 마침내는 10의 3조를 그리고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 재개한 지 3, 4년 만에 바로 자기가 만든 그 약품을 가지고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그 높은 죄송합니다 과학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쓰게 된 약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맨솔에담이라는 로션입니다 그 화끈화끈한 거 있죠? 바르면 그거 그냥 약품 몇 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이 바를 때 화끈화끈해서 전 세계인들이 근육통 같은 건 다 겪으니까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판매되면서 하나님께 10의 9조까지 인생의 노년에는 드리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사명 선교와 영혼구원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 믿으시면 아멘 조지 스위팅 박사 무디 바이블 스쿨의 총장을 지닌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었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들이었는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고 얼마나 가졌으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만 네가 어떻게 사용했냐고 네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그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그 물질과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위한 투자 실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풍조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어 할지라도 마침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창피하고 세상에서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위에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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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